골프를 시작한지 언 5개월차 유튜브로 독학하고 드디어 머리올리러 나가고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의 마닐라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골프장인데요. 필리핀을 만만하게 봤다가 큰코다쳤습니다. 골프 친다고 깝치기 시작한지 언 5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나서 장비 구입하고 소소하게 필요한 물품들 한국에서 주문하고 설레이며 기다리는건 잠깐. 유튜브로 공부좀 하고 연습장가서 공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점점 하기 싫어지고 재미도 없고 마음대로 안되고 승질만 납니다. 그래도 시작은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마인드로 준비가 안되었지만 첫번째 라운딩을 하러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 따라서 가봤던게 제 인생의 첫번째 라운딩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뭐 골프에 관심도 1도 없었고 그냥 나가야 된다고 그냥 나가서 막대기 휘두르듯이 돌리면 된다고 했던 첫번째 라운딩. 하지만 오늘 제 인생에서 자의에 의해서 땀좀 흘려주고 나가는 오늘의 인생 첫 라운딩입니다. 제가 오늘 가는 곳은 마닐라에서 30분 거리 라구나에 있는 KC 골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골프장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중적이고 초보자도 편하게 칠 수 있는 골프장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구요. 그런데 바우처 가격은 뭐 천차만별이더라구요. 3000페소가 넘는 곳도 있었구요. 저는 평일 오전으로 1300페소, 한화 3만원 정도로 구매를 했는데요. KDB와 카트비는 미포함이구요. 여기에 추가로 카트는 1000페소, KDB 500페소와 TV 들어갑니다. 제 친구가 얼마전에 한국에서 라운딩 나가서 한 40만원정도 쓰고 왔다고 하던데요. 한국과 비교하면 이건 뭐 거의 공짜라고 생각되는 금액이죠. 물론 시설과 서비스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오늘 가는 이 골프장, 좋은 점은 일단 마닐라에서 엄청 가깝습니다. 빠라냐께나 알라방 쪽에서는 30분도 안걸리는 거리라서 교민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개인 가이드나 여행 패키지로도 관광오셔서 많이들 찾는 골프장이더라구요. 오늘 제가 머리 올리고 앞으로는 제가 하나하나 다니면서 필리핀 골프라이프는 과연 어떤지 디테일하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침 9시 반 골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매번 5천원 정도 주고 연습장만 주구장창 다니다가 이런 골프장이라는 곳에 진짜 오니 입구부터 좀 설레이네요. 몇 년 전 한 회사에서 여길 인수해서 지금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대략 한 20년은 그냥 방치해둔 것 같습니다. 입구에서 골프백은 먼저 들여보내구요. 여기서 캐디를 만납니다. 참고로 맘에 드는 캐디가 있으면 지명도 할 수 있구요. 제가 원하던 게 이거였습니다. 푸른 잔디에 맑은 하늘 이 정도 컨디션이라면 티샷으로 한 250미터는 가뿐히 날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안녕 sir. 내 reserve. 무슨 sir? 1030. register your name and then contact number sir. 이거요. 이름. and then contact number. dalawa kami lahat. 아. 이거 card sila sir? 아. card? card. oo. how many sir? 이완 lang. dalawa kami. okay. 저는 오늘 18호를 칠건데요. 개뿔도 모르지만 홀 지도 한번 보면서 코스를 어떻게 공략할 건지 잠시 작전도 한번 짜봅니다. 홀인원 보드 올해에는 아직 한명도 없네요. 제가 파3홀에서 기적적으로 한번 쓸데없는 꿈도 한번 꿔봅니다. 드디어 대망의 처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좀 심상치 않네요. 너무 더운 것 같은데요. 일단 집중력을 끌어올려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저의 오늘 작전은 뭐 없습니다. 그냥 막치기입니다. 거의 대부분 골프 시작하면 레슨 몇 번 받고 선수할 거 아니면 빌드 나가서 느낌 한번 보고 감 좀 익히고 그냥 뭐 그렇게 취미로 하는 것이 맞다고 다들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와 비슷한 몸뚱이의 티칭프로님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고 오늘 그냥 막 후드러 팬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으니 좀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10번 홀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파4홀 홀이 길쭉하게 생겼으니 그냥 냅다 정면으로 쳐서 다섯 번만에 넣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노랑머리 캐디 누나 저를 버리고 자꾸 먼저 가네요. 머리 올리러 와서 첫 번째 티샷 과감한 공략 덕분인지 페어웨이에 나름 안착을 해서 이제는 그린 근처까지 왔습니다. 우회곡절 끝에 홀에 아주 가깝게 붙였습니다. 이번에 이거 넣으면 저의 골프 인생의 첫 번째 보기 캐디 누나들도 숨죽이고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름 세 번째 홀까지는 처음 인생의 파 세이브와 보기 플레이도 하면서 나는 골프의 신동이다 역시 5개월간의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구나 이런 자뻑 마인드로 신나게 그냥 뛰어다녔습니다. 골프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특히나 티샷 멀리 때리고 두 번째 샷하러 카트 타고 샥 달리는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그러다가 오전 11시가 넘어가고 타들어갈 듯 내리쬐는 태양에 갈증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에는 더위를 먹고 정신줄을 놔버렸네요. 게다가 발까지 아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골프장, 홀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늘집이 있습니다. 너무 덥고 힘들다 보니까 그냥 새우깡에 깡소주 나발불고 싶다는 생각도 잠시 했습니다. 그래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삶은 계란과 시원한 음료도 좀 마시고 체력을 보충을 했는데요. 처음 나온 거라 그런지 필드 적응이 역시 쉽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결국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불편한 나의 골프화로 인해서 쩔뚝거리면서 좀비마냥 걸어다닌 기억뿐이 없습니다. 결국에 제팔도 이렇게 되어버렸고요. lev org view 불편한 나의 골프 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